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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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좀 있어 심바 심바 오늘 뛸 수 있겠어 발이 그따 구라여서 어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이러는 것 같은데 야 설화하고 똑같이 생겼다 야 너 심바 뛸 수 있겠어 괜찮아 일단 똥은 싸자 야야야 보라 흉내내다가 야 큰일 난다니 그래 일단 음 한번 뛰어보자 알았다 기다려봐 옷 갈아입고 나도 뛸거야 오늘은 보라 목태가 왔습니다 초록색깔로 초록색깔로 왔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dc40 이건 t5 그나마 최신형이죠 음 보라꺼 야야야야야야 왜 차 문 열어줘 왜 차 타려고 기다려 기다려 발 아프지 기다려 아니야 나랑 같이 뛸 거야 기다려 기다려 어 보라 보라도 기다려 같이 가자 기다려 옷 좀 갈아입고 기다려 기다려 야 너 언제부터 이게 차만 타려고 그랬어 이 자식들이 참 물만 문 열기만 기다리네 야 산으로 간다고 어 문 열어줘 신바 문 열어줘 차 타고 싶어서 안돼 자 가자 자 자 산으로 가자 발 한쪽 들고 바보같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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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철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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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알았다 알았다 뛰지마 뛰자 야 보라 목태 어울리는데 초록색깔 응 보라야 보라 목태 어울리는데 초록색깔 가자 가자 오 신바 발 안 아프나 봐 가 가 자 오빠는 뒤에 똥 싸고 오고 자 저도 오늘 뛰러 왔어요 며칠 전부터 산악구보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아 그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되는게 없어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운동을 못했더니 배도 나오고 음 그래서 아 요즘은 이제 딱 요 때가 그 더워서 애들 뛰키기가 참 애매할 때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풀어주는 그런 순서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흐리고 좀 전에 소나기가 좀 내려서 아 그래서 같이 뛰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신바가 왜 안오냐 신바가 왜 안오냐 이놈 아 뒤에 있네 아 왔다 신바 발 괜찮아? 신바 발 괜찮아? 아픈 줄도 모르지 이제 이따가 아프지 자 니네 그걸로 가 난 위로 올라가서 뛸테니까 자 올라왔습니다 뛰어야죠 복장은 그냥 반바지? 원래는 마라톤 복을 입어야 되는데 또 빤스 갔다 하느니 또 그딴걸 입고 방송을 찍느니 또 그러시는 분이 농담이지만 있어서 안입은게 아니고 벌레 때문에 벌레 때문에 너무 짧은거는 제가 안입었습니다 자 이제 신바가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뛰면 화면이 흔들려서 얘네들을 잘 못찍어요 그래서 방송 분량만 조금 좀 찍고나서 본격적으로 3키로 정도만 4키로가 될 수 있고 그 정도만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통하고 이 GPS 추적기하고 이런거 들고 뛰니까 좀 힘들어요 허추장스러워 자 기다리자 오빠 기다리자 보라야 아유 보라 초록색 왔다 왔다 장보리 자 저는 이제 개 무시하고 저는 일로 뛸거에요 간다 자 뛰어 그렇지 간다길 자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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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위보시 그렇지 자 가자 경치다 이제 빨리 와 심바 더울텐데 이렇게 뛰면 자 물이 없다 우리 물이 없어 야 물이 없어 여기 물 먹고 가자 난 괜찮은데 너희들때문에 먹어야 되겠다 자 심바 물 먹고 가 이리와 자 물 더 있어 자 물 나온다 물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더워 아휴 저 꼭 날아가네 또 심바가 가더니 왜 안 먹어 더 먹어 안 먹어 기다리자 그럼 오빠 할 때까지 심바 심바 물 먹어 이리와 물 먹어 먹어 야 먹어 먹어 양보하지 말고 먹어 야야 먹어 먹어 그 목태 오늘 온 건데 자 야 더 먹어 자 더 먹어 더 먹으라고 자 자 아이 자식 저거 그래 견딜만 하단 얘기지 자 더 뛰어 그럼 자 더 뛰어 야 우린 하얀색 멧돼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떻게 멧돼지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하냐 야 목태 뒤집어졌어 임마 어이구 보라야 이거 좀 똑바로 자 똑바로 자 자 이렇게 내려야지 잠깐만 목태가 크네 좀 더 채우자 잠깐만 이야 이야 재밌는데 이야 나도 땀난다 자 자 가방 챙겨서 다시 뛰는 거야 자 기다려 심바 가 오르막이야 여기 땡볕에 이러면 진짜 개잡아요 아 이제와 오빠처럼 뛰기나 해 따라와라 한다 아 오라 아이고 아 아 무릎 떨어졌다 가 가 가 가 가 가자 심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지 침바 발 안 아파 오른발 눈으로 정신 팔려서 아픈절도 모를 겁니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자 가면 아프지 이제 집에 가면 이리와 이쪽이야 아 아 아 누가 누가 잘 뛰나 내가 꼴찌다 가 쭉 가 쭉 가 심바 여기서 여기서 턴 턴 7점이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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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길이야 가면 안돼 LCD 큰길이야 자 자 돌아가자 이리와 아 심바 그쪽 아닌데 자 보라 우리끼리 가면 돼 자 가자 어서와 가자 물 먹을까 보라 물 먹을까 이리와 봐 흙에다가 눈을 비벼서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 자 여기 언덕 위에서 물 먹자 보라 죽겠다 물 먹자 자 오빠 이놈 어디갔나 저 앞에 있네 이리와 그래도 오늘 흐려서 덥지 않은 거야 인마 하 너가 뭐 빚고 뛰어봐라 넌가 이 자식아 라고 보라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야 언덕이야 이리와 물 먹어 심바 이리와 심바 이리와 온다 심바 온다 자 여기서 먹자 자 여기서 너 어 이리와 여기서 먹어 보라 얼른 와 물 먹어 어서 심바 500원 야 야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리와 이리와 야야야 빨리 먹어 인마 탈진할라 자 이거 먹어 응 이거 먹어 그래 응 또 있어 아 참 물장소 먹고 살기 힘들다 야 다 먹어야지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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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물 먹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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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어 자 이네 오빠가 먹던거야 내가 그 딸기다라를 못 갖고 왔어 미안해 자 깨있어 응 미안해 딸기다라를 못 갖고 왔대 아 너네 우유 먹느라고 차에다가 벗어놓고 뭐야 야 더 먹어 어 에이 참 아 뭐 견딜만하니까 안 먹는거에요 그쵸 에이 줄거같은 먹지 뭘 지들이 무슨술 안 먹어 견딜만하니까 안 먹는거지 에이 무라까워라 에이 그래도 얘네가 먼걸로 최지 이거 뭘 으아 내가 먹을수도 없고 야 이놈아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엉뚱한데로 가서 이렇게 멀리 뛰어 아 어 으 오빠 왜 이제 왔어 바보같이 길도 모르니 아 나는 길을 모르겠어 길치야 내비게이션 아니면 못 찾아다녀 이사하고 나 집도 못 찾아가서 혼났잖아 제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침바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를 갔는데 에 이사한 집을 제가 몰라서 아 아주 헤맸죠 아주 옛날에 심바도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또 뛰자 심바 하자 우리 소대 낙오는 없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기합소리 하고는 이씨 자 가자 후 에이 무슨 냄새야 저 들코 네 지금 공기중에 냄새를 맡는거에요 아 들코라고 하는데 저거 네 냄새 맡느라고 꽃 향기 맡는거야 아 아 안어울려 약간 백치미가 있어 쟤는 그래서 더 이뻐요 자 이제 지원군이 갔습니다 네 지원군이 꼬리를 흔들며 들어갔습니다 별거 없더라 아이 오빠 코는 개코가 아니네 응 보라 코가 개코야 보라는 에이 거의 실패가 없는데 그치 자 또 뛰자 자 보라 뛰어 오 깨구리 버섯이 나왔네 이것도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때 후 가자 뛰다가 서면 못 뛰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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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있던 자리 아이 귀여워 물 있던 자리 그래도 물 있던 자리가 좀 시원한가봐 물을 찾는거에요 여기 물 있던 자리 알아 얘네가 이 물 냄새를 동물들은 물 냄새에 기강을 기강하거든요 물 줘도 안먹더니 왜 이제와서 물 좀 줘봐야되겠네 또 너 모습이 웃겨서 좀 찍다가 줘야되겠다 알았다 알았다 줄게 줄게 물달라고 찾아오네 얘네가 자 더 먹어 아유 미안해 딸기다라를 안갖고왔어 아유 또 머리에 두건도 안갖고와갖고 머리띠도 땀이 그냥 얼굴로 자꾸 내려온다 난 머리에서 땀나는거 자꾸 얼굴로 내려오면 못 뛰는데 누워누워 신바 누워 누워 괜찮아 누워 더 먹어 나 또 있어 물 또 있어 물 또 있어 물 또 있어 보라 저기 누웠네 자신 봐 물 또 있어 또 줄까? 왜 남겼어? 그만 먹어 이정도 먹으면 안죽어 자 우리 저기 보라 멧돼지 보라 멧돼지 이거 마저 먹어 그래 버리기 아깝다 아 얘네 누웠어요 터킹도 없나보다 아유 나 또 날파리가 목구멍에 들어갔어 흑 흑 흑 흑 흑 흑 야 이거 발 괜찮아? 발 보자 어 괜찮네 아유 이따가 아플거 같은데 가자 가자 보라 안방 신바 안방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무슨 소리야? 흑 흑 흑 흑 흑 더 뛰지말고 걷자 이제 어 안되겠다 내가 니들 체력을 내가 과대평가 했나보다 야 내가 걸을게 어 니들 낫다라고다가 죽겠다 잘못하면 흑 흑 흑 신바 신바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야 참 인상 한번 참 더럽네 흑 흑 인상 한번 더러워 흑 흑 혓바닥 엄청 크다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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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도 없어 가자 얼른 아 맛있게 날씨가不会 흑 소나기에 살짝 왔어요 범살들 쓰긴 자식들이 좀 가 너가 뛰네 그래? 아휴 시끄러워 자 바로 뛰자! 그럼 가! 호박밥 밟지말고 가! 순바 힘들지? 오빠 힘들어 호박 밟지말고 가! 이야 지금 아휴 제가 놓쳤는데요 보라가 야야야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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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죽어 보라가 여기에 요 위에 고라니가 있는걸 보고 낌새를 맡았는지 쪼르러 올라가더니 바로 쫓아갔어요 아이고 위험한데 이럴때는 어 빨리와 보라 아이고 잘했어 고라니 쫓아갔다 왔어 신바는? 신바 어디갔어? 아 신바 저 위에 있네 고라니 힘들지? 얼른 가자 가서 물 먹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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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부터 먹어 인사 그만하고 인사 늦게 해도 돼 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자 얼른 인사하러 가 또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저 잘 다녀왔어요 인사하느라 아이고 애이가 이렇게 바를까 어? 어 신바 왔어 신바 왔어 자 신바 물 먹어 인사고 나발이고 얼른 물 먹어 그래 아이고 자 설화야 검사해야지 아들 검사 안 해? 빨리 인사고 나발이고 얼른 물 먹어 아 여기 왜 물 그릇이 접으냐? 하다가 지금 체크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모성이 어딨나 다크 저 저 저 엄마보다 더 큰데 저놈이 신바야 죽겠다 물 먹을놈 야 신바야 죽겠다 야 물 먹을놈 설아는 왜 이래 왜 이래 뭔질 하라고 왔는데 이래 응? 내가 대장 따라다니지 말랬지? 저 인간은 인간이 아냐 야 이 설아의 모성 보이시죠? 야 쟤 엄청나요 쟤는 기다려 천둥아 기다려 풀어줄게 기다려 보라가 천둥이한테 가서 인사하네 자 여기 또 한번 청소해야 되겠다 야 저 들어갔어 신바 자 알았다 알았다 어 수고했어 야 Download либо 하나 둘 둘 둘 하나 안녕하십니까